그머리남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죽일거에요. 인상차게 말하지마. 이웃에 있는 그 누구도 살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알았냐? 이 말은 그 bott기에서 투하여 그리고 자신의 무언가 получ 경우에는 이 말은 당신의 무언가를 지고 그렇다면, 제 각각의 주관을 지고 이 말은 진짜 말이잖아? 그리고 나의 무언가에 adapts 이 말은 당연히 혼잡을 한국어 그 Merry Christmas 그는 나의 소리 아우 3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켜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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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쩌저래 법관 목표를 처치해버리고 말았구나 땡큐 헤라클레스의 활 5인 키용 일장 일단이 있죠 뭐 아우 쉣 가시고 넌 오줌을 얼마나 오래 싸는 거야 작작해 좌우 히앗! 아 뭐야 못 던져? 왜 못 던지니? 알았어 앗 아 아깝다 정확하게 안맞았어 요새 마무리하고 갑시다 요새는 항상 그렇지만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그니까 누추한 곳에 누추한 분들이 자꾸 리젠이 되니까 열받잖아 승질나잖아 별거 아닌데 오케이 4만 웬만한 이제 경험치 웬만한 퀘스트보다 많이 줘요 솔직히 어우 요즘에 또 정치기 와가지고 좀 빡세게 한다고 했더니 또 이게 진짜 힘들어 딱 적당히 그 뭐라고 하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운동을 해야되는데 한번 또 필받으면은 또 어디냐? Company 아 저기이네요 blis 늑 우 그 어 흠 안 그냥 집 cimento 끝 자 그리고 아주 꾸준 꾸준한 그 어... 퀘스트 여기 바람처럼 날씬 아니 대체 이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 안 끝나 끝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구미가 또 당기는군요 아니 별로 안 당겨요 이제 그만해요 못해도 10개 넘게 뭐하다 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만족할 줄도 사람이 만족할 줄도 아셔야죠 데모스테네스의 판금감 마지막 요청 아휴 또 마지막 요청이라는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아휴 씨 아휴 씨 너 나중에 근데 나중에 하자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마지막 요청이 과연 마지막일까 항상 마지막 요청이라고 하고 마지막이 아닌 경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난 더 이상 믿을 수 칠리할 수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 아주 약간의 만족감 미코스는 넬리우스가 아픈 원인을 찾기 위해 넬리우스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을 조사해달라고 알렉시오스에게 제안했습니다 넬리우스의 친구를 만난다 정말 열받지 네 안녕하세요 올림픽 뭐요? 어 아니요 넬리우스는 아픕니다 카르포스의 집 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구나 이게 술에 두통 같은 술 먹고 숙취 같은 게 그 부산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불순문이랑 술에 섞여 들어가 있는 대신 제미트에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막걸리 같은 게 진짜 심해 나도 예전에 마셨을 때 막걸리는 그래서 잘 안 마셨어 마실 땐 좋지 다음날 뒤지니까 그러지 하루종일 어지럽고 아마 이 당시 소위들도 그런게 심했겠지 라는 생각을 갑자기 뭐야 아이의 테스트 버려 아 그래 버리지 말자 그래도 그래도 나 따라와준다고 따라와준 앤데 버리긴 좀 그렇지 막걸리가 마실 땐 좋아요 괜찮아 저거 부수라구요 응? 왜요? 교단 파이어 한 번 더 교단 파이어 아니 그 장군은 내가 죽인다 네 네 Teeth. 선수들 가지고 뭔가 실험같은걸 하나 보구나 음.. 내겐 뭐 상대가 안되지만요 뭐 인체실험같은거 했겠죠 당신은 어쨌든 배신자야 그건 안돼 용서 못한다고 뭐 카치같은거 못한다고 뭐 카치같은거 못한다고 뭐 카치같은거 못한다고 내가 그 자체로 가진게 내가 그 자체로 가르치같은건 그 자체로 가질거에요 그 자체로 가르치고 그 어세신크리드2도 그 특유의 그거 있었는데 뭐였지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나 여기서 말라카처럼 막 허그와나라고 있는거 없을거에요 애초 유니콘은 유니콘같은 경우는 세트 아이템 아니 그니까 그 유료구매 아이템이 아니라서 아마 없지 않나 싶어요 아마 그 그 따로 현질에서 파는 유니콘하고 세트 복장이 따로 있겠죠 이 유니콘 말고 까만 유니콘은 세트로 파는거 같습니다 춥고 고마워 방패! 내가 왜 이래! 방패! 네네! 어디에다? 여기! 여기! 어디에다! 도와줘! 어디에다! 게레스에 투고 뭐 후회할 필요가 있나 지들이 알아서 잘 빠져나갈텐데 아주 잘 자 뭐 또 남아있는 교란놈들 없는지 마지막까지 잘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뭐야 왜 얘들은 또 둘이 싸우고 있어 제가 운동선수 한 명은 또 왜 안 나가고 있고 나와 빨리 이리와 이제는 또 왜 약에 취해가지고 갑자기 이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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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못 차렸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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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교단 따위 아무것도 아니지, 다가 나한테 죽는다고 자 이제 가봐야 격코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쥐값은 치뤄야지 자 그리고 마지막 고난의 학교 자 오빠가 도망갔다고 한번 알아볼게 그럴 필요 없어 아니 돈은 필요... 음... 음... 괜찮아 난 손가락으로 히메라 때려잡을 수 있어 자 아무튼 다시 올게 자 니가 교관이냐 네 안녕하세요 에우티모스 마스터 올림픽 트레이너 엄마 스튜덤 씨 빅터니 어머 뒷퇴봐라 당신 이름만 들어본 적 없습니다 누구? 전혀 전혀 들었지요. 그럼 너는 꽤 deaf. 또 다른 것들도 들었지요. 특히, 그 학생들의 유학이 났습니다. 났습니다? 난맥! 내 학생들은 경제입니다. 항상 날아가는 세계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링에 내는, 내가 사서서서서서서서 같은 흑역을 가득한 흑역을 가득한 것입니다. 기억나는 한 학생들 이름이 Solon? 본땐는 내가 보여줄거고 인마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나 올림픽에다 나간적 있어? 내가? 제가 그 우승자입니다 나간적은 없지만 나간거 같아요 적절한 운동과 식단이죠 적당한 식단과 운동이었으면 근손실이 일어난다고 그건 니 위장이야 그래서 그런거고 넌 나이기 넌 나이기 아드레날린 게이지를 모으는 아주 훌륭한 뭐 3대1이야? 나 활 못써? 활을 못쓰게 만들고 얼마나 하지만 너의 정도에겐 지지 않는 단다 뭘 적당히 봐줘 그러니까 넌 나한테 죽는다니까 허세는 허세 부리지마 너 나한테 죽을 목숨이야 내 로얄 스튜던스 이 미스티오스는 저의 힘을 저의 힘을 저의 유스티모스 우리 학교에 있는 이건 너의 마지막 chance 미스티오스 너의 마지막 chance 미스티오스 너의 모든 걸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말 끝냈어? 그럼 너의 힘을 볼 수 있어 내가 완전 허세 꿈같을 때 별거 없을 것 같아 안 셀 것 같아 안 셀 것 같아 안 셀진 않는 구만 뭐 그래봤자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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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격지 어딜 아멘 빨로차 이들은 활만 쓸 수 있었어도 진작이 뒤졌어 위험하게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얘들이 스승님보다 비통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디? 워프! 아!